얘들 한 명 남았는데? 나무에 없다 나무에 다운 하나 둘 셋 셋 넷 스쿼드? 어? 넷 스쿼드? 와 많다 드디어? 나 중간으로 떨어짐 어 내 쪽에 개마름 와 잠깐만 나 내 쪽에 애들 몰려온다 잠깐만 아 나 왜이래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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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불안하다 많이 불안하다 이거 보이죠 살려줘 미쳤어 내 쪽에 낙하살 떨어지는 거 세 번 들림 아 진짜? 빨리 넘어가구나 거기 있으면 너 쌈싸먹게 문 닫지 말아요 나 2층 좀 강 넵 저 이미 벅힌 것 같은데요 빨리 나와 누가 아파하는 소리 들렸어 어 기분 산 앞에 한 놈 어디 도로 건너 바로 어 도로 건넌다 385 세 명 어 우리 발 앞에 건너 발 앞에 건너도 있고 지금 3층 집도 한 명 있어요 3층 집 옥상 3층 집 옥상 기절 하나 담벼락 240 오케이 체크 걔도 기절 나이스 한 명 써 285도 방향 오이씨 어 뭐야 조심해 내가 시 기도 시켰어 조심하세요 아니야 아니에요 더 있어요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간에 하나 더 있었어 3층 집 살리러 왔어요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가 연다야 야 이렇게 x2 삼척지 옆 막 던지 뭘 할 거 있니? 에이 형님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하십니까? 양 양은 없어요? 먹을 거 좀 없니? 먹을 거 없게 에 하나도 없어요 자 고급선자 드릴게요 삼척지 봐주세요 야 저러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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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서 1층 클리어 삼척지 위에 봐주세요 위에 있음 발소리남 있음 100% 있음 그러면 올라가면 안 돼 일단 저 밑에서 못 못 내려오게 볼게요 점프하는 거 봐주세요 알았어 두 명 있어요 3층 2층 2층 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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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 다 진짜 뭐하냐 어 밖에 밖에 한 명 떨어져 아아아아 내가 대신 맞아줬다 바깥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더 아이씨 어 내가 대신 맞아줬다 어이씨 총을 났는데 더 있어 더 있어 한스권 더 있어 저기 저기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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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진짜 뭐하냐 우리 저거 7단 좀 있어요 여기 어 57발 공장에 있는 쪽에 있는 것 같음 이빨 지금 공장에 있는 쪽에 있는 것 같음 네네 맞음 앞에 넘어온다 넘어온다 넘어왔다 오케이 120 1005 120 넘어왔어 넘어왔어 아 나 샷건 바꿔야겠다 오늘 샷건 못쓰겠다 도로 건넜어 도로 건넜어 도로 건넜어 도로 건넜고 여기 여기 SE 2층집에 하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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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체크 어 2층집 발 앞에 하나 더 그 말고 한 명 더임 옥상 어 2층 하나 기절 옥상 말고 한 명 더 있었나 하나 더 나오 발 앞에 발 앞에 두 명 더 있다 예 하나 더 확인 내 앞에 저 2층 옥상 있는데 있죠 옥상 있는데 거거거 뒤편 뒤편 건물 밖에 바깥면 2층 옥상 못 닫았다 옥상에도 있고 1층 바깥면에도 있어 1층 바깥면에도 있어 서야돼 바깥면에 있네 개피거든요 긁기만 하면 돼 여기 1뚝이 있어 안에도 있다 2층 2층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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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비키어 세정전 3명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무릎 아 문 옆에 있어 문 옆에 있어 문 옆에 있어 하나 기절 아군이 날 탔어 등짝 시원하게 뚫려버렸어 다 죽음? 죽었어 나도 나도 죽었다고 어떻게 그 근거리에서 스쿠스를 연사를 해요 내가 가고 있는데 아니 들어갈 줄 몰랐어요 자칸 들고 들어간다고 하고 들어간 거네 앞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진짜 소리 빡지르고 들어가겠다 들어간다아아아 또지마 하하하하 그래도 세 파티를 조졌다 어어 앞에 앞에 30방향 3책책 1파티 아 확인 와 깜짝아 오 체크 수류탄 수류탄 다 던진다 와 세명 세명 라스톤원 라스톤원 아리언 오케 끝났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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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팀킬이 시작해 하아 진짜 상첩군의 승리 또 있어 또 또 있어 하아 진짜 죽일거야 이거 뭔 소리야 방금 그거 딱 소리 하우펄 아니야 하우펄 아니야 스나 소리 아니야 하우펄 소리 아니야 스나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약간 SMG 소리 아니야? 승지 스나 소리는 아니었어 어 많이 멀었지 근데 SMG를 해봤자 어차피 300m 안 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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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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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내 정면 파란색 건너편 오케 내 앞에 파란색 소리 응 그쪽에 여기 2층 집으로도 있어요 오오오오ㅗ its 오 집안에 있다 집안에 있다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기절이야 하나더 랏어일 Cr Heath 조심히 하나 남았다고 하지마 아니다 아니다 여기삼칼 disgu이라는 여기삼칼나 나나나나 대치중 여기 집안이 도로 주택가 주택가 어 이 집안? 집안 아니야 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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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와아아아 도로 자배율이 있음 얘 야 또 있는거 아니야?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얘들 어서 계속 튀어나오는거야? 파밍도 별로 안되있는데 여기 온탄 챙기세요 또 있는거 아니야 잘 봐봐 미치겠네 순동호씨겠네 이거 얘들이 총소리냈던 개들인거같음 어 얘가 숨지 소리냈어 누가 멀리인거 같다라고 얘기했어 죽을래? 침이 다 비웠거든 멀리인거같아 한 다음에 바로 나왔거든 사람 머리보고 깜짝 놀랐어 포즌기에서 지금 반이 없어졌어 별로 남은건 없지만 5탄이 별로에요 5탄이 4배율 하나 남습니다 5탄 내가 지금 지금 딱 200발 있거든 음 5탄이랑 전 스캄만 있으면 돼 레드존 조심 아 나 안전방울 안에 있다가 가야겠다 오오 깜짝 우와 들어와 들어와 사질러 가지마 들어와 근처에 가지마 근처에 가지마 근처에 가지말라고 나 오늘 몇번째야 근처에 가지말라고 오늘 몇번째냐고 살려주세요 나 몇번째야 진짜 오늘 왜이래 더러운 인간 녀석들 더러운 불멀 녀석 나 붕대 없어 붕대 주세요 붕대들이요 붕대 오케이 아 진짜 먹고살기 힘들다 우리 가야돼 또 차 나 안나왔잖아 지푸 차고에 차 없 없잖아요 차고 말고 차고쪽 말고요 그 파격점 또 총소리 났지 않았어 방금 네 한 번은 버티겠네 그렇게 많은 애들을 죽였는데 지금 일어났다고? 얘네도 다 대충 파밍하고 싸운 것 같아 거의 북미식으로 싸웠어 최소한의 파밍하고 다 싸운 애들 몇 파티 잡은거지? 포칭키에서 우리가 거의 다 잡은거야 산업역군이야 56명을 만든거 총 싸우는 총소리대로 저거 잡으러 갈까요? 가까운데 거의 발화핌 일단 S165는 좀 멀고 SW가까운 집아래인거 같은데? SW여기 집같은 노란핑 노란핑 집같은 저거 스크소리 저거 스크소리 저어기 240 저 끝에 있다 SW240 저 누가 붙는다 후님 어디? SE SE 기어다니 이거 나 왜 안보이냐 SE 기어다니 한대 나 왜 안보이냐 나무에 가렸어요 지금 몇 미터정도? 한.. 2300 저기 244사람보임 SD 150 사이 어느쪽에 더 가까워요? 둘계절 제가 바라보는 방이야 그냥 저 4배율 없으세요? 150쪽으로 가보지 150쪽으로 지금 나 왜 안보이냐 나 지금 뛰는 중 아아 저거 어디? 아니 어딜 봐서 이게 2300이야 ㅋㅋㅋㅋㅋ 저거 100 105라 했어 105 2랑 아니요 거리 거리 150 뛴 어디 어디 몇 미터 거리냐 멀어? 한 400? 300 400정도? 지금 가까이 오고있으면 뭐지? 와 이걸 못잡냐? 우리 쏜다 기절 하나 기절 멀리 쏘는데? 우리 쏘는데? 버스스 같은데 이거? 좀 멀었어요 얘네 올라가고 있어 어 나무 뒤에 240 체크 개피 개피 나이스 바로 사망 이거 뒤쪽 조금 봐야되요 아까 걔 한명 올라갔어요 60방향 애니 쟤 못잡은 아이템좀 먹고 갈게 걔 팀 한명 잡았거든요 기절이었나? 네 기절이었어요 어 저기있다 기절 차 타고 갔다오 60, 75 사이 요기있네 아 이거 찰져 진짜 로드킬 개 찰져 소리 개 기절 아니였어요 예 한명 근데 같이 안 뛰었는데 얘들 어 언덕에 있다 언덕에 30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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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에 여기 세움 내려온다 기절 더 있음 한명 아님 그리고 보트 지나갔음 보트 세운거 같은데 한번 보트 여깄다 내려온다 돌 뒤에 언덕에 한명 더 들어가야되 근데 다잡음 다잡음 아 다안잡음 한명 남음 저 차타? 들어가야됨 이거 아픔 안아픔 먹고갈만함 아 아픔 생각보다 아플걸 멈추면 더 아프 근데 먹고갈만함 여기있어 여기 지체 여기 지체 두개 언덕에 하나 언덕에 한명 더 남았다 안했음 한명 더 남음 근데 이렇게 한번 다 카고팔있다 여기 배율 남는거 있네 빨리 들어가야되네 배율 남는거 있음 옆십체 왜 762 먼저가 얘 762 없냐 왜 제가 다 먹은데 니 미친 먼저가 일단 들어가서 피한번더 채우고 들어가죠 조금 안전한데서 건물보다는 그냥 야외쪽으로 아니다 세명이면 그냥 건물목으로 진입해도 될라나 조 acht 저희 위로 올라간게 좋지 않겠습 미친 밑에 사람 아닌가 저거 그거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다 사람이다 오하하하하 나이스 오른쪽도 사람있음 일본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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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언덕 괴 많아 괴 많아 괴 많아 괴 많아 괴 많아 괴 많아 여기 여기 쪽마는 언덕들 먹을게요 여기 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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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터진다 여기 양각이 우리 근데 오케이 알고있음 알고있음 120x120x120 하나 기절 150 하나 기절 150 자기장 안에 쟤들 처리해야 돼요 안 보인다네 쟤들 안보인 원더가리 내려오 저기 165 돌 뒤에 나 안보임 시야도 안보임 돌 뒤에있어요 돌 뒤에 차람 이거 어디서 쏘는거냐 W 방향 이거 어디서 쏘는거냐 255 255 사니 255 사니 이거 삼각임 255 어쩐지 안만들깍인데 계속 맞더라 이거 255 이에요 255 차소리 차소리 움직인다 뛴다 뛴다 패스 방향 하나 더 있어요 얘네 핫킬 하나 더 돌 뒤에 기어간다 오케이 죽었다 저희 안으로 들어가게됨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쏘는 애 쪽으로 가야됨 이거 255 이거 255 255 사니에서 우리 쏘요 엄청 멀리서 저기? 네 그쪽에 쏘 어 위에 들어가 저걸 앞에 언덕까지 붙을 수 밖에 없지 않나? 네 앞에 언덕 붙어야됨 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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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거 250 쏘는거 진짜 개 귀찮네 내가 한명 저 언덕까지 데려다주시고 다시 해볼게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냥 가세요 저거 갈 수 있음 걸어서 허니는? 저도 갈 수 있어 얘들 여기 안보고 있는거 같음 얘들도 쭉 더 간거 같은데? 앞에 산이 다시야 240 와 여기 산 너무 엄청 싸웠는데? 거기 엄청 많죠? 어 있다 있다 285 보이다 285 걔 죽임 285 한명 조짐 산이 사망? 바로 사망? 그냥 바로 사망 그러면은 밑에가 이겼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인간들을 다시 죽일 수 있나? 우리는 일단 여기 뭐 여기 240에 흰색 다시야 서있거든 우리가 산 먹으러 가는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거같이 아 좋은 생각은 아닌거같이 저기가 어차피 안전구역이 안될거같이 사망 발견 240 240 뛴다 도로에서 왼쪽으로 흰색 다시야쪽으로 뛰는거같아 오케이 오케이 체크 나무 뒤에 두명 발견 사망 온다 온다 산이 잘보고 쟤들 잡아야돼 산이래 산 밑에 밑에서도 위로 올라가요 왼쪽에서도 오른쪽으로 산이래 차 타면 차 다이어 터뜨려 버림 그냥 산 산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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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싸운다 얘네 하나 아래에서 올라간다 아래 한놈 아래 한놈 더 싸운다 싸운다 상대 쟤들 처리 더해야됨 우리 산볼 그거 없음 누웠음 한명 한명 더 남은거같은데 라스트인가 루핑거 키던건가? 산이 한명 개피 아 보이보이보이 하나 개피 개다운 255 산이가 라스트는 아닌거같은 한파티 더 있음 여섯명 남은 총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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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산이 다른 애들 가자 가자 복잡 아뇨 우리 자리로 오면 되요 블룬이 여기 와야돼 갑니다 내려온다 산에서 내려온다 공격 체크 안돼 아 오케 체크 왼쪽 아래로 달림 샷서리 누웠어 누웠어 자기장에서 누웠어 다운 얘 라스트 두명 세명 남은 다른 파티같음 사람파 이거 S방향 집에 집 쪽 아 이거 죽었다 3층집 네 3층집 나 살릴수 있어? 못살려 저기 한마디 다 있는거같음 세명 세명 여기 저희 라스트 자리임 아 오키 앞에 붙을게요 여기 팔각점이 라스트임 팔각점 무조건 붙어야돼 그 돌에서 엄호하셔도 돼요 금방 제가 있던 자리 그 돌 자리 엄청 좋은 암 안에 보인다 안에 저 다리 보여요 아 세대 쳤는데 아 가비 걔들 방금 나 어디서 때린거냐 호샷 한 명 다운 오른쪽은 잘 보고 있어 바로 사망 바로 사망 가며워 중국 애들이 어 중국어란 한 명 남았다 다른 파티 나온거 같음 바로 사망 어디있을까 이 집안에 이 집안 1층 1층? 응 팔각점 팔각점? 응 팔각점 2층 어 그렇네 EEEEEEEE FRN 버니 키로 정되다 되엉 암 Storm 아니 아니 notch 아니 나 보이스 들리는거는 아까 죽은 애들이 말하는거 같은데 어 키 개마리 였어 ㅋㅋ 하하하하하